세림이 마지막 공연도 꼭 신선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여태서 아쉽던 참에 진짜 다행이었거든요 맞아요 배가 안 돼가지고 원래는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밖에 지금 비가 안 오네요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바들바들 추우면서 관객분들도 많이 추우셨을 거고 그러니깐 잘됐다 아 그리고 세림이가 요즘에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세림이 그냥 나가면 너무 속상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원래 이번주 토요일에도 원래 공연 예정이 없었어요 그 저번주 그거 하고 이제 연습하고 다음주에 이제 벙베 버스킹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림이의 마지막 공연을 랩몬 뒤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세림씨도 감사 인사 한번만 해주십시오 아 감사 인사 와 감사 인사 아직은 감정은 좀 끝나보고 가요? 네 끝나보고요 그러면 눈물 날 것 같다니까 그냥 끝나고 합시다 그리고 마이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다 쉬었나요? 그러면 이제 더 해볼까요? 다음 곡이 뭐죠? 미니스커트 그러면 미니스커트 하고 부탁해까지 하고 다시 체험까지 하고 마이크 드릴게요 이제 4개가 되찾고 그러니까 이제 4개가 되찾고 아멘 그러면 4개가 되찾고 그럼요? 도착하고 어 네 일단은